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소돌해수욕장 입니다 주문질량 옆에 강원도 해수욕장이 엄청 많네요 배달합니다 아주 뭐 여기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걸어봅시다 한번 빠져봅시다 아 뿅간다 오늘따라 파도가 엄청 세네요 저기가 아들바이구요 왜 이렇게 파도가 세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섭니다 여러분들 이중파도 좋습니다 병가네 병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제가 소돌해변 처음 왔어요 너도 이런마저 사는거지 뭐 이게 바닷가 엄청 세네요 우리도 갈사람이 넓은데요 코스만니까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재미있어요 나도 재미있어 같이 놀아 덥죠 서울 서울 더워요 여기 시원해 너무 좋다 하와이 와이킥이 해변 같네요 인드서핑 타면 좋겠는데요 와우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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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원하고 좋네 아 이렇게 놀다가 어떻게 다시 직장으로 가려면 오피 일이 손 잡지가 몰렸네 아 뭐가 있나요 고맙습니다 강진아 입니다 여러분들 자 소돌 헬스욕장에서 강진아 리포터 마무리 갑니다 아 이제 파도가 죽이네 그냥 땡큐 잠시만요 안녕히 계세요 출발